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리네. 이런 사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. 광우병으로 인해가지고 20%대 초반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쳤던 그 계기가 됐던 광우병 선동.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? 수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사드 전자파에 대한 선동. 무슨 뭐 사람의 몸이 막 튀겨진다 이따위 소리했던 인간들. 우스강스러운 가발을 쓰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노예 춤을 추면서 몸이 튀겨진다라고 했던 인간들. 튀김이 됐습니까? 아무도 튀김 안 되지 않았습니까?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냐고요. 최소한 무슨 뭐 백절을 시킨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려면은 뭐부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? 민주당 저런 잡것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얼마나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.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지금 양평고속도로에서 선동하고 있는 거. 이거부터 지적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상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